4개월을 목표로 하여 이론부터 공부를 했는데 일반화학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조금 어려워 시험 2, 3주를 남겨두고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두 과목에 집중하며 기출문제풀이를 병행하니 오히려 이론수업보다 더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기출문제풀이를 보고 부족한 이론은 이론수업으로 보충하였습니다. 기출문제풀이만 봐도 여승훈 교수님께서 계속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위험물산업기사 취득하게 된 계기는 선에 위험물 관련 부서가 있지만 전공자도 아니고 관련 학과도 아니기에 지원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로 위험물산업기사를 취득해 내년에 위험물 담당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처음 위험물산업기사를 접하면서 비전공자인 저에게 용어, 단어 등 너무나 생소하여 유튜브로 조금씩 영상을 보던 중 우연히 여승훈 교수님의 기초화학을 보고 배우는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에 인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할 때는 일반 화학보다 외울 게 많은 연소 및 소와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이 더 어렵게 느껴져 부담이 되었는데 막상 반복을 하다보니 일반 화학이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암기 과목은 말 그대로 시간을 들여 외우기만 하면 되지만 일반 화학은 계산문제가 있기에 공식 등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과감히 버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렸고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자주 나오는 문제와 교수님께서 외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심 없이 외워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이론 공부를 하기에는 양이 많기에 자주 출제되고 강의에서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주는 것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되면서 어려운 부분을 노트에 적은 다음 수업이 끝나고 책과 이론 수업을 통해 보충하여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자기 전 읽었더니 나중에 실기 준비할 때 필기보다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쯤 책만 사서 혼자 공부해보니 일반 화학 과목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방대한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을 보니 도저히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대 근무 특성상 학원을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볼 수 있는 인강이 가장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단기간에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인강을 통해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위험물 산업기사 취득에 대해 물어본다면 시간 많고 급하지 않다면 독학을 추천할 것이고 단기 합격을 원하면 실강도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인강을 추천할 겁니다. 물론 교수님은 여승훈 교수님을 추천할 거고요. 어려운 일반 화학이나 외울 것 많은 위험물에 대해 겁먹지 말고 파이팅 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